구조체 자가진단 1번 이름, 학교명, 학년을 입력받아 아래와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름은 한글 12화, 학교는 한글 30미만입니다 10이랑 30이 글씨 개수인가 봐요 한글로 입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밑에 입력 예제가 이름 입력받고 이제 스페이스로 구분하죠 그 다음에 학교 이름 입력받고 스페이스 구분하고 학년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구조체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 구조체 한 개에 저장을 하는 건데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키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패키지 안에 이름, 학교 이름, 학년 이게 공통된 묶여있는 정보라고 보면 되죠 신수민이라는 학생이 벌말 초등학교를 다니고 6학년이고 이렇게 다 공통된 그 한 사물?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잖아요 그런 경우 구조체를 이렇게 묶는 게 좋거든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구조체 이 세 가지 정보를 다 입력을 받은 뒤에 출력 예제 보시면은 한글로 쭉 풀어서 출력을 하는데 그 주요 정보들, 학교 이름, 학년 정보, 그리고 성명 이걸 구조체에서 각각 가져와서 출력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구조체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구조체를 구성하실 때는 보통 메인함수 바깥에다가 스트럭트 제가 보통 쓰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타입 타입하고 df 붙여준 다음에 스트럭트 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지워볼까요 지금 이 정보들이 나타내는 게 어떤 학생의 정보잖아요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로 한번 구성해볼게요 스튜던트 근데 언더발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가 alias로 스튜던트 대문자로 하고 이거는 네이밍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위에 만약에 언더발 빼버리면은 원래 이름 스튜던트랑 별명으로 지어진 스튜던트가 똑같아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붙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여러분이 구조체를 만약에 선언을 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실 수도 있어요 스트럭트 스튜던트 여기까지 쓰면은 아 여기다가 정의한 이 구조체 형태의 변수를 선언하는구나 묶여져 있는 변수들이죠 그래서 이름은 뭐 std 1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std 2번에서 뭐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이렇게 구분해서 선언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alias를 쓸 수도 있어요 위에 이름을 쓰려면 스트럭트를 항상 붙여줘야 되는데 밑에 별명 alias를 쓰면은 그냥 스튜던트 std 1번 평소 우리 변수 뭐 인트 캐릭터 선언하듯이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니까 더 간편하죠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방법의 차이고 취향에 따라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alias 쓰는 방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코드가 깔끔해져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쓰이는 방법이 또 더 있긴 한데 포인터 붙여가지고 뭐 또 하나의 또 다른 alias를 또 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름 학교명 학년 변수 세 개를 이 패키지 안에 넣을 거예요 구조체 안에 이름은 한글 열 개 이하 그러면은 문자열이니까 캐릭터로 하고 이름이니까 네임으로 해서 음 한글은 한글은 2바이트 식이니까 한글 열자나 넣으려면은 20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는 학교 스쿨 스쿨하고 60개 한글 30글자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한글은 2바이트 식이니까 60개 정도 해주고 학년 정보는 숫자잖아요 인트로 해도 되고 네 인트로 합시다 그냥 학년 그레이드 그레이드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 주석도 달아도 괜찮겠네요 이름 학교 학년 누가 봐도 지금 어 학생에 대한 정보죠 학생 정보를 담는 구조체 정의 그래서 구조체 정의를 다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이죠 이렇게 type df 한 다음에 struct 해주고 이름 지정해주고 안에 변수 쭉 선언한 다음에 마지막에 alias 지정해주고 저는 보통 alias 이용해서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을 하죠 이거는 지금 구조체의 형태를 설계해줬을 뿐이지 실제로 메모리에 잡히고 뭐 그런건 아니거든요 여기 메인함수에서 실제 변수 선언을 딱 하는 순간 이 형태로 메모리에 잡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 한 명만 할 거니까 1번 2번 빼고 std 하나로 이렇게 선언하고 자 그래서 구조체 이제 선언과 정의도 했고 선언도 했고요 입력을 받아볼게요 이름부터 입력을 받으면은 네 c언어예요 scanf로 받으면 되겠죠 scanf %s로 받아서 여기서 이제 std가 이 구조체를 의미하는 변수라는 건 알겠는데 그 std 안에 name에다가 지금 넣을 거잖아요 그 안에 또 name이란 변수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다가 점을 점을 딱 붙여주면 자동완성 지금 생기죠 자동완성에서 name이란 변수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std라는 이 구조체 묶음에서 점 그 안에 있는 name이란 변수 안에 이름을 저장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죠 신송123님께서 구조체는 전역함수처럼 다른 함수에서 받았을 수 있나요 이게 약간 개념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정의된 거는 지금 설계 도면이에요 설계 도면은 어느 함수에서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메인함수 중괄호 이 열리고 닫히는 중괄호 내에서 구조체를 선언한 거죠 그 설계 도면대로 찍어져 나와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이 녀석은 다른 데서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여기 안에 귀속되는 지역 변수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서 지금 선언해버리죠 그러면은 얘는 전역변수 구조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역변수 구조체가 되는 거고 얘는 단지 설계 도면이라서 어느 함수에서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입력받았고 입력받은 거 정확하게 받아졌는지 출력 한번 해볼게요 퍼센트 S에서 출력할 때도 std.na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름을 이름을 싱송123님으로 한번 이름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구조체의 지금 std.name에 정확히 저장이 됐다가 그대로 출력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장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자 이어서 학교이름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스캔 F 퍼센트 S std. 스쿨 입력받고 스캔 F 그 다음에는 학년정보니까 퍼센트 D로 받으면 되겠네요 퍼센트 D로 음 음 그레이드 N 넣었는데 앞에 Ngu Ngu 붙여주셔야 되죠 아 잠깐만요 std.grade에 Ngu 이게 약간 헷갈리시죠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std라고 하면 이 스튜던트 구조체 얘를 가리키는 게 맞는데 점 하고 네임만 넣었잖아요 네임은 자세히 보시면 배열이에요 캐릭터형 배열이라서 배열명 자체는 주소값을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Ngu 안 붙여줘도 돼요 그런데 스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캐릭터형 배열이죠 배열명을 이렇게 명시해놓으면은 주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N 안 붙여줘도 되는데 그레이드는 그냥 인티저형 변수잖아요 그래서 어 주소값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Ngu 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구조체는 앞에 std 하고 점 이거 붙은 거 빼고 나머지는 평소 하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캔 F 받을 때 조금 헷갈리겠지만 네 이 정도 주의하셔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 결과 출력해볼게요 이렇게 결과가 벌말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신수민입니다 이렇게 %s %d 학년에 재학중인 %s입니다 치환할 거거든요 %s, %d 이 부분에 실제 변수의 값들로 채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틀만 출력하기 위한 틀만 지금 좀 만들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볼게요 벌말 초등학교 6학년에 %s, %d 학년에 재학중인 %s입니다 점이 네 마지막에 마침표 점이 들어가고 그리고 보기 좋게 엔터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젤 앞에는 초등학교 이런 말하니까 std.school 하면 되고 그 다음은 학년 std.grade 해주고 마지막은 이름 std.name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김윤중님 반갑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볼까요 예제 똑같이 넣어볼게요 신수민 벌말 초등학교 띄우고 띄우고 6 자 결과가 벌말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신수민입니다 네 정확히 똑같이 결과가 나왔죠 구조체에 넣어서 이제 출력했을 뿐이지 뭐 별 큰 차이점이 없어요 평소에 저희가 변수 쓰던 거랑 자 바로 한번 제출해보겠습니다 구조체 정의까지 다 같이 제출해야겠죠 c언어 제출 네 결과가 확인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구조체 자가진단 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